고마워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노세증후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바로 노세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노세증후군은 영어로는 프레일티신드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막 생기고 또 근육이 위축되고 또 피로감이 생기고 활동량이 저하되고 점점 쇠약해지는 이런 증상을 우리가 노세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의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에서 노세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7%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80세 이상에서는 약 40%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세증후군을 좀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이타민 D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타민 D와 노세증후군에 관련된 연구를 설명을 드리고 또 바이타민 D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논문은요. 2018년에 BMC 제리아트릭스라고 하는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연구진은요.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들이었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혈액검사상의 바이타민 D 수치와 또 노세증후군의 위험의 관계를 측정해 보는 건데요. 이것을 메타분석을 통해서 했습니다. 메타분석이라는 것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타민 D와 노세관계 연구된 자료들을 여덟 편을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연구자들을 보니까요. 대상자들이 60세 이상이면서 미국, 또 독일, 네란드 쪽에 있는 분들이었고요. 약 2만 1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타민 D 수치가 혈액검사상에서 낮은 사람들보다는 높은 사람일수록 노세증후군이 더 위험률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나오는 혈액 속에서의 비타민 D 수치와 보통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수치의 단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실까 봐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한 수치로 환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는 논문에서 얘기하는 단위는 나노몰퍼리트로 돼 있어요. 근데 검사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나노그램 퍼 미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나노몰퍼리터에 나온 수치를 2.5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검사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환상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논문에서는요. 이 바이타민 D 수치가요. 5에서 38. 5는 굉장히 낮은 거죠. 정상 범위를 우리가 30부터 보고 있거든요. 30부터 높게는 100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100을 보고 있기 때문에 5면 굉장히 낮은 건데요. 이 5에서 38 사이에서 10이 올라갈수록 10이 올라갈 때마다 이 노세증후군의 위험이 12%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인 분들보다 15인 분이 훨씬 좋고요. 또 15인 분보다 25인 사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또 25인 사람보다 35인 사람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D 수치가 30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노세증후군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위였던 사람들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5위였던 사람이 8로 올라가면 노세증후군의 위험도가 약 4% 정도 감소가 했고요. 그 다음에 16으로 올라가면 약 14% 감소가 있고 24로 올라가면 23% 감소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37.6까지 올라가니까 그 위험률을 36%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이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바이타민 D 하면 햇빛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몸속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매일매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바이타민 D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바이타민 D 수치를 한번 식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정을 해보시고 제 느낌은요. 40 이상 정도로 유지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40 30에서 100까지가 정상이기 때문에 30보다 넘는 것이 좋겠고요. 40까지 정도만 올려놔도 좀 여유있게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죠. 40 이상을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천 단위를 먹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수치가 처음에 너무 낮으면 고용량을 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가 10, 5일 정도밖에 안되면요. 하루에 5천 단위씩 꾸준하게 드시면서 3개월 이렇게 드셔보시고 또 피검사해 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수치가 30 이상 올라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좀 용량을 줄여서 하루에 한 2천 정도로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누구든지 얼마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본인의 수치에 따라서 수치를 봐가면서 용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검사하고 싶지 않다 그냥 먹어야 되겠다 하면 그냥 2천씩 꾸준히 드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타민 D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특히나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노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논문이 나왔으니까 바이타민 D 잘 섭취하셔가지고 나이가 드셔도 이런 활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